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여러가지 초콜릿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우유 누텔라 초코에몽 초콜릿 초콜릿 와요 초콜릿 연유 초콜릿 heat 초콜릿 초콜릿 minute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닭다리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호박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치즈는 끝과 매력적이네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매운 맛을 먹고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매운맛이 더 좋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파는 매콤하고,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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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 이렇게 먹지않아?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냥 먹어야만 먹으면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치즈가 잘 어울렸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